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권격홍입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our awareness 하면은 인지 인지 인데 nonverbal communication 하면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인지는 인지 살 수 없죠 한인지 두인지 세인지 단수 vital 중요하다 자 not only for 들어갔죠 우리의 for survival 생존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for 들어갔죠 전체사 뒤에 ing understanding e and the need 욕구들 욕구 욕이 들어가야지 중요하죠 쉽게 하면 욕먹어야지 욕구들 그 다음 feelings 기분들 그리고 감정들 마지막 and thoughts 생각인데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눈치 파악 잘해야 된단 말이죠 연구들은 has revealed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요법이요 밝혀왔다 that 접속 사고 메세지들 복수가 좋아져 between individual 까지 묶여요 개인들 사이의 메세지들은 복수 are conveyed 수동 pp 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전달된다 전달된다 55%가 from 뭐로부터 몸으로부터 38%가 목소리로부터 마지막 7%가 단어로부터 이래서 유튜버가 뜨는거죠 몸을 볼 수가 있으니까 considering this 이것을 고려할 때 라고 해석하면 안되겠죠 뭐를 이것이란 말은 우리가 앞에 것을 요약해왔어야 돼요 여기서 그럼 뭐에 비언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학생은 똑똑한 애들 이것을 고려할 때 한 애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선이선을 가져오요 우리는 이거 연습하면 금방 되요 이렇게 해석을 안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정리만 되면 되는거에요 그래서 분사구조 아이엔지 누가 우리가 고려할 때 비언어의 중요성 이만큼 퍼센테지를 이것은 absolutely 완전히 absolutely amazing하다 놀랍다 대신 또 진주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란 것이 not thought to 수동이죠 가르쳐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in our educational 교육 교육적 시스템 속에서 there are however 삽입절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number of differences가 있어 그러면 비언어적인 차이 있는데 어프로소에서는 전체지역 전역이라는 뜻이죠 전체지역이란 문화들의 that은 이 문화들은 may be 아마도 be 될 것인데 source source 그래서 데이가 아 디퍼런스로 잡아야겠네요 그래서 해석상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대신화라는 것은 이러한 차이점들이라고 잡는게 좋아요 여기서는 이러한 비언어적인 수화 같은거죠 수화의 차이가 아마도 source 원천이 되는데 컴퓨션은 혼란 이 혼란의 원천이 될 수가 있다 폰더블을 위한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사람들 자 갑자기 쓸모없죠 비언어 전달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지금 every child 모든 아이들은 should be given 조동사 동사원형 be pp에요 받다 아니고 주어져야만 된다 받야만 된다 formal은 공식적인 수업 강연까지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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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에요 부사의 목적으로 complete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이해 하기 위하여 what 여기 주의하시고 the thing which 선행사판 관계대명사 해석은 항상 무언가 뭐라고요 무언가 짜증나시죠 so the thing which 명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무언가 day 그들 아니죠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subconsciously 하면 no 수식해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서브가 아래죠 의식 아래에 있으니까 무의식이에요 자 그다음 넘어갔어 밑에 보면은 자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nonverbal communication 까지 이 까지가 understanding이 주어네요 더 큰 이해는 비언어의 의사소통에 will 동사원형 enhance 할 것이다 enhance는 강화 시킬 것인데 뭐를 또 quality 질을 우리의 삶 들의 질을 또한 will 또 동사원형 줄 것이다 우리에게 뭐를 감옥적어 방향 우리에게 뭘 줘 능력을 줘 어떤 능력 형용사용법이죠 relate 연관짓는 능력을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greater degree 더 큰 정도 와 함께 of understanding 이해 정도와 함께 of the understanding 이해 명사 그 다음 sympathy는 동정 을 주고 동정은 돈을 주고 아니고 동정을 주라고 그 다음 compassion 연민 을 주면서 자 그래서 일단 뭐 끝내기 전에 짤 한번 보시고 여기에 관련된 얼마 전에서도 봤는데 이거를 보고 만약에 하나도 감동이 않았다 그러면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짤은 자 요 짤이죠 디즈니에 일하는 알바생들이 아이한테 수화로 대화를 해주는 거에요 야 대단한 거라고 주작일 가능성이 높지만 주작일해도 이거는 참 우리가 항상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지도 않은 수화를 배워 갖고 애들이 알고 있다는 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튼 저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커서 여튼 주제는 알파고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학습의 중요성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착한ход 없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고맙습니다